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정준휘 기자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주주가치 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로 설명되는 국내 주식의 지금 현 상황은 국내 개미 투자자들을 미국 주식으로 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개미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사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는 2월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름 그대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PBR 등 저평가 원인을 파악해서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장에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라는 거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면 저평가된 국내 상장사들이 자구적으로 주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을 키워가지고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거긴 하지만 지금같이 세계 경제가 불황인 가운데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 번에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자사주 소강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식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려는 상장사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PBR 1 이하 즉 저평가 상장사들 목록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저평가 문제를 계속 이렇게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로 시가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값입니다. PBR이 1이라는 것은 시가총액과 상장사의 자기 자본, 그러니까 내돈, 내돈의 총계가 같다는 것으로 딱 기업이 가진 내돈의 가치가 시가총액과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PBR이 1보다 낮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내가 가진 기업이 가진 돈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속성 관점에서 보면 주주들에게 자세히 내 돈이 많다는 것은 주주들한테 돈을 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BR이 낮은 회사들은 저평가, 내가 가진 돈을 주주들에게 환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저평가 문제,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작년부터 주주들 사이에서도 계속 말이 많이 나온 주제입니다. 작년 2021년, 2022년 돈이 역대폭으로 풀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그때 되게 좋았는데 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나눠달라, 주주로서 우리들도 환원을 좀 해달라 이런 권리들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주주들도 그래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 회사 좋을 것 같아서 주식은 샀는데 배당은 기대만큼 별로 없는 데다가 주식 가격은 별로 안 오르고 하니까 주주들도 뿌리나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올해에도 이러한 움직임 주주들이 배당이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라고 하는 요구들이 이제 3월에 곧 주총 시즌이죠. 주주총 시즌 때 요 시즌 앞서 맞춰가지고 되게 많이 이제 요구들이 많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주주들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지분을 모아서 연합해가지고 주총 때 배당학대나 기업가치 재고를 이제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올해 주총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정부도 나서서 기업가치 재고를 요구하고 있고 주주들도 함께 이제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제 기업가치를 올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도 지금 이제 주주들과 정부의 요구에 맞춰서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작년 2월에 자사주를 향후 5년간 전량 소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삼성물산의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5년에 걸쳐가지고 자사주를 소각을 하려 했는데 이를 3년으로 단축을 시킵니다. 더 빨리 자사주를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자사주를 말씀드리면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의 주식인데 자사주가 소각되면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식수가 줄어들고 희수성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다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자사주 2358만 2523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전체 발행 주식수는 1억 8,721만 9,095주 아 맞네요. 그런데 자사주 비율은 전체 발행 주식수의 12.6%입니다. 삼성물산이 앞으로 3년, 그러니까 2024, 2025, 2026,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수는 1억 6,363만 6,572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삼성물산의 주가는 주식 소각을 발표하고 나서 크게 뛰게 됩니다. 소각 발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는 1월 31일 기준으로 13만원이었는데 발표한 이후에 3일 만에 20%가 깁니다. 삼성물산 외에도 SK텔레콤, HD현대인프라코어, 고려아연, 현대모비스, 네이버, 셀트리온 등 다양한 상장사들이 지난해부터 그리고 지금, 2024년 초까지, 지금까지 계속 주식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모두 소각 결정 이후에 주식이 뛰면서 PBR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의 소각 정책이 단짝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고려아연의 경우 작년 11월 9일에 소각 발표를 했는데 소각 발표 직후에 주가가 48만원이었어요. 근데 소각 발표를 한 후에 53만원까지 오르면서 10%가량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2024년 2월 현재 다시 주가가 내려오면서 47만원으로 내려온 수준입니다. 주가가 잠깐 뛰었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죠. 지난해 업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금속조기 작년에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려아연의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그 발표 기대감이 꺾이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은 돈 잘 버기를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올해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불확실해지면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고려아연이 자사수 소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실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고려아연의 케이스는 소각만으로는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가 아주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장, 한국장이죠. 국내 주식장은 단타만 친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개선되어야지 국장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들이 다양한 주주가치 재고를 선보이고 세계 경제도 개선이 되면서 국내 주식에도 많은 투자가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아이비토마토 정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